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흑권입니다. 원제는 태권진구주 영어명은 When Taekwondo Strikes 1973년 황풍감독 작품으로 이준구, 모영, 황인식, 카즈마겐지, 홍금보, 헝가달, 김기주 안네 윈턴, 안드레 모건 등이 출연합니다. 급히 달아나는 한복을 입은 사내 김정직을 막아서는 일본인들 가라데를 수련하는 요코야마 도장의 제자들입니다. 자신의 도장을 살펴보는 김정직이 수상하다고 느끼고 그를 막은 것입니다. 일본인들을 뿌리치고 성당으로 도망치는 김정직, 그를 쫓아온 일본인들이 성당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정원사 이씨는 일본인에게 입술이 터지도록 맞지만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신부에게 손짓검을 하려 들자 예배를 드리던 서양 여인이 나섭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 성당을 운영하는 루이스 신부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헌데 그녀는 놀랍게도 동양무술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숨어있던 김정직까지 나타나 합세하자 일본인들은 당하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신부는 정원사 이준동에게 화를 냅니다. 왜 조카에게 무술을 가르쳤냐고. 그 다음에 메리와 김정직을 꾸짖은 뒤 일본인이 몰려오기 전에 피하라고 합니다. 메리는 삼촌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만 자신은 성당을 지켜야 한다며 고집을 피웁니다. 잠시 후 수많은 일본인들이 몰려와 행패를 부립니다. 묵묵히 모욕을 참던 이준동. 그러나 그들의 행패가 심해지자 그는 놀라운 태권도 숨취로 일본인들을 물리칩니다. 그는 태권도의 고수이자 독립운동을 하는 지하조직의 수장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인들이 다시 몰려올 만큼 그는 루이스 신부에게 함께 피하자고 하지만 신부는 성전을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준동이 모욕을 피한 뒤 일본 군대가 출동하여 루이스 신부를 잡아갑니다. 본거지로 돌아온 이준동은 중국 여인으로 무술의 달인인 황여진이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서 성당을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당을 살펴보던 황여진은 기다리고 있던 일본인들과 싸워 루이스 신부가 요코야마 도장 지하실에 갇혀있다는 정보를 알아내어 이준동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꼬리가 붙었습니다. 곧 식당으로 일본인들이 몰려들고 황여진은 그들을 환적한 숲으로 유인하여 싸움을 벌입니다. 그들을 쓰러뜨리고 식당으로 돌아오니 또 다른 환폐거리의 일본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혼전이 벌어지는 중에 황여진의 어머니가 살해당하고 맙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황여진, 이준동과 김정직 등이 위문을 오고 황여진은 묘소 앞에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한편 메리는 삼촌인 루이스 신부를 찾으러 요코야마의 도장으로 갑니다. 잠시 후 신부가 모습을 보이는데 고문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신부는 지옥은 내가 나타날 곳이 아니라고 하고 스스로 지하실로 돌아갑니다. 메리는 도장의 수제자와 겨루지만 역부족, 도장을 나서며 이 사실을 대사관에 알리겠다고 하고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태어나죠. 무슨 증거가 있겠느냐면서요. 그동안 요코야마 도장의 순회들은 지역대장과 술자리를 갔습니다. 이들은 지방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인 조직을 괴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 조직의 간세를 심어두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프랑스인 신부를 조심해 다뤄 외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돌아온 메리로부터 신부의 소재를 전해들은 이준동은 내가 내일 그들의 도장으로 갈 것이다. 너희들은 중국으로 가서 이 문서를 지역대에 전해라. 그리고 주간노점에서 만나자라는 말을 남기고 직접 요코야마 도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요코야마 관장은 이준동이 보는 앞에서 루이스 신부를 칼로 베고 분노한 이준동은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준동의 솜씨를 익히 알고 있던 적들은 갈고리가 달린 긴 장대를 사용해서 이준동을 사로잡습니다. 결국 고문을 받던 이준동은 제자 중에 스파이노루스란 금산을 불러 비밀을 알려주겠다며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에 찼던 쇠사슬로 그의 목을 졸라 죽입니다. 일본 무인들은 황려진이 식당에 갔다가 한국 청년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동안 요코야마 관장은 이준동을 데리고 요양의 직원 즉 요코야마 직원으로 갑니다. 요양 주간노점에서 황려진과 김정직을 만난 메리는 이준동이 요양 요코야마 도장으로 끌려갔다는 말을 전하자 함께 도장으로 쳐들어갑니다. 요코야마 관장과 또 그 밑에 사범 둘은 모두 고수이기에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황려진이 나타나 이준동이 맡긴 독립운동가 명단을 건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을 끌어들이려는 술수였습니다. 황려진과 요코야마 도장 사범이 싸움을 벌이던 중 기동을 부시고 묶여있던 포박을 푼 이준동이 합세합니다. 적들은 고수이나 이쪽은 더 고수였습니다. 황려진의 멋진 꿈푸와 이준동의 위력적인 발차기로 적을 모두 무찌르고 무사히 독립운동가 명단을 찾은 이준동은 제자들과 함께 적의 본거지를 나섭니다. 한국무술에 관심을 가진 홍콩 영화계가 모형이 주연했던 합기도에 이어 태권도를 소재로 한 모형 영화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풍광도 많이 나오고 많은 등장인물이 한복을 입고 출연합니다. 주연인 이준구씨는 얼마전 타개를 했는데 미국 태권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로 이스동에게 발차기를 가르쳤고 천재 복수 모하마드 알리에게 AQ 펀치를 가르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럭스타일로 편곡한 베토반의 운명에 맞춰 카네기 홀에서 태권무 시범을 보여 극찬을 받기도 했으며 80년대에는 잠시 내안하여 돌아온 용쟁호터라는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모형의 날렵한 무술 솜쇼와 또 이준구의 멋진 발차기를 볼 수 있는데 역시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태권도라는 명칭은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때문입니다. 태권도라는 명칭은 해방을 지έ am 태권도라는 명칭은 해방에 Western 걸어내енд이